벗어버립니다 잉글랜드전의 결승골을 넣으며 호나우드에 이어 두 번째 브라질 최연소 득점을 한 앤드리 얌마 너 잘하더라 그렇다고 뺨다구는 왜 때려요 잉글랜드전 다음이 스페인전이었는데요 레알 유니폼을 입고 밟기 전에 먼저 브라질 유니폼을 입고 레알마드리드의 홍보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밟은 앤드리 여기서도 골을 넣으며 A매치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는데요 그래 앤드리 잘 봤다 레알에서도 잘 해보라고 지금은 호드리그가 더 좋아 옷 좀 줘 부담스럽네요 회장님 나는 너한테만 벗어줄 거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오빠 역시 멋있어 축구는 축구 어때?